첫번째 아 이거 언제 돌아가 이거 마라톤이야 뭐야 뛰어 좋아 여기구만 그래 이 집이야 여기 내 방이야 여기 내 방이고 여기 토리엘 농담 그거 한거 왜 해골에게 친구가 필요할까 뼈에 사물치기 외로워서 하 토리엘 1 컴터를 너무 오래하면 안좋다는 얘기 어? 어? 꺼야되나? 아니 아 뭐야 이거 조심해 여기 구멍있는데 어? 구멍 밟으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지는거 아니냐? 그렇지 이런 지름길로 가야지 이런걸 악용히 해야지 시스템 시스템 사람들은 되게 X를 눌러서 내 말을 그냥 넘겨버리거든 나도 지금 X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뭔소리야 이게 아이 관! 말해봐 네번째 개구리가 벽에 있다고요? 어딨죠? 어딨지? 이따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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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한테 말하면 되나? 근데 뭐 어떻게 하라는거지? 뭐 할 수가 없는데? 끝인가 그냥? 넵스타 블루이 누워있던 자리에 아직도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핸드폰을 꺼야 될 것 같네 착한 아이가 되어야한다 알겠지? 그것도 처음에 그 대산데 아 아 아 아 아 아 밟을 수 밖에 없죠 안녕 신뢰할게 인간 넌 신중하고 사려깊은 사람으로 자란 것 같구나 이제 알았냐? 내가 아까 가져갔는데 하나 가져갈까? 엮겨라 아 아 하 또 인간 쓰레기가 됐네 결국엔 하나 하나 가져가라 해서 하나 가져갔는데 왜 아 찝찝하네 이거 갑자기 로드하고싶네 역경 미제이라고? 아 사람들이 정말 또 말할 수 있잖아 아닌가? 또 말할 수 있잖아 크 여기까지 또 왔네 어? 아 쓰레? 난 걱정하지마 누군가는 이 꽃을 돌봐야지 황금꽃이다 리스크 제발 좀 내버려둬 왜 아직도 여기 있는거야? 나와 함께 가려는거야? 저기 한가지만 물어볼게 여기 왜 온거야? 모두가 전설에 대해서 알잖아 그치? 바보라서? 별로 좋은 이유는 아니었어 인류를 싫어했다? 인류를 싫어했다? 뭐지?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아 걔도 인간 쓰레기였구나 아 음 음 전지 일어났을 거다 이제 네 친구들에게 가야지 그리고 제발 훗날 네가 날 보게 된다면 지금의 나로 보지 말아줘 알았지? 잠시동안만 네 친구였던 아이룸 아 그리고 프리스크 바깥세상에선 조심해 알겠지? 플라이들이 저 밖엔 많은 플라이들이 있다 인간세계의 플라이들 말하는 건가? 가? 가야겠다 이제 진짜 또 언제 걸어서 가요 거기까지? 전화도 꺼졌는데 로드하라고? 로드해도 돼요? 로드 어떻게 해 근데? 로드 어떻게 해요? 그냥 끄면 되나? 종료 중 아 됐다 다시 키면은 다시 키면은 다시 키면은 다시 키면은 됐다 왜 왜 왜왜 또 왜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엘베 왜 안 타냐고? bgm 더 오래 들으려고 등록권 환불했다고? 공부도 이상한 거 하드만 난 그 녀석의 미래를 봤어 태미의 미래를 봤는데 걔는 응 안돼 그래 눈꼽이 없이 갔다 왔잖아 거기에 뭘 보고 뭘 듣고 뭘 배웠겠어 간다 친구들 여기 떠나면 모험은 정말로 끝이 나게 된다 친구들도 당신을 따라 지하에서 나갔게 된다 주비가 되었다 주비가 되었다 주비가 되었다 도대체 색깔의 섬 집안에 그리고 공기도 정말 신선해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야 어이 샌즈 저 거대한 공은 뭐야? 그건 태양이라고 불러 태양이라고? 세상에 근데 얘네 나와도 돼 밖으로? 사람들이 죽이는 거 아니야? 모두들 새롭고 밝은 미래의 시작입니다 인간과 괴물간의 평화의 시대 프리스크 좀 물어볼 게 있다만 인간과 우리 사이에서 대사 역할을 해줄 수 있겠나? 대사가 되지 아니요? 내가 왜 아 해줄게 어 어디가 문제 안 생기게 누가 계속 봐줘야겠는데 이따 봐 친구들 그래 샌즈가 보러 가라 파피루스 기다려 따라가네 언다인이 뭐야? 다 어디가 두 분 붙으세요 두 분 좀 붙어요 다시 결혼하든가 어 아 저런 모두가 신나서 떠나버렸네 프리스크 넌 이 세계에서 왔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함께 살아야겠지 놀랐다 정말 재밌는 아이구나 조금만 더 일찍 말한다면 이런 일도 전혀 없었겠지 그러게 처음에 얘기했으면 그냥 그 밑에서 살았을텐데 아 이런 토리에를 내가 첫 번째 때 망설임 없이 그냥 툭툭 쳐가지고 크리티컬로 죽였다니 아 자 이렇게 언더테일 마무리 됐네요 진행뒤 아 아직 안 끝났어? 이거 뭐 뒤에 나오나요 뭐? 베지토이드 넵스타블루 넵스타블루 뭐야 파피루스 흫 아이스캡이다 아이스캡 내가 모자 벗겨버렸는데 아이스캡 모자 벗기니까 아이스가 되더라구요 자식 기프트롯 흫 그레이터노브 밑으로 둘이 뭐해 어어 아 컬차맨 랩스타 디제이하고 있어 뭐야 이 다리는 결국 고백함 뭐 아니거든 머펫 새 재과점으로 성공한 거빈 왕실근이병 당신의 상상에 맡깁니다 나이트나이트 응당한 숙면을 취하고 있어 융합체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뭔가 얘네도 잘 된 것 같아서 좋다 융합체들 뭐하냐 학교 뭐지 끝났네 뭐야 왜 또 내 말은 우리 아직 스페셜 댕스를 못봤잖아 아이 참 또 사람들 긴장되게 뭐야 뭐야 뭐하는거야 어허 아니 스페셜 댕스를 공격하는게 어딨어 잠깐만 어차피 H 무한이네 야 때려 때려 다 먹어야겠다 맞아 맞아 자 먹어먹어 아 이거 논피격하면 히든 열린다고?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아 참 나 근데 이거 논피 피할 수 있어 이거?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눈 아프지 않나요 여러분들? 저 눈 아픈데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연습하면 되겠는데 근데 ted 때려, 짜식들아 안봐 무ód Sean 때려떼려 아앜앜 더러워서рас 유튜브도 보면 돼 때렸때 건드린 이름들 때려 때려 건드린 이름들? 아니 내가 일부러 건드렸냐고요 얘네들이 와서 나한테 몸통 박치를 하니까 건드려지는 거지 이거 참 또 알려주네 우리를 지원해준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언더테일 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해준 당신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? 밤인지 어떻게 알았지? 아침일 수도 있었는데 와 쩐다 시간까지 체크했네 잘 봤습니다 언더테일 2회차 진엔딩 한번 봐봤고요 다시 켜면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? 아니 거만 좀 이벤트도 그만 만들어 그거는 다음 3회차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회차 때 몰살 엔딩 한번 봐야겠어 아 죽이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 어 하 하하하 네 다들 감사하구요 오늘 한거는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끌려고 했더니 뭐가 또 나오네 너 뭐냐 너 뭐냐 개잖아 이거 너 왜 죽일 수 있나 이제 없죠 아무것도 아 제발 떡밥 좀 그만 던져 씨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